나를 살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저는 온전히 전능하신 당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도록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밝혀주소서 제 안에는 주님께서 담아주신 생명의 빛이 있지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도 있습니다. 한순간 그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 저 자신을 혐오했거나 주변의 누군가를 무시하고 미워했다면 그리고 주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손을 잡고 살아갈 오늘 하루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처럼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 낮 동안 당신께 불을 짓고 밤에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제 기도가 당신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 영혼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제 목숨은 저승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헤아려지고 기운이 다 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이들 사이에 버려져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사례된 자들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어 당신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간 저들처럼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깊은 구렁 속에 어둡고 깊숙한 곳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의 분노로 저를 내리누르시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로 저를 짓누르십니다. 당신께서 벗들을 제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저를 그들의 혐오거리로 만드셨으니 저는 갇힌 몸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 눈은 고통으로 흐려졌습니다. 주님, 저는 온종일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제 두 손을 펴듭니다. 주님, 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약해지는 건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저만 느끼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라서 그런지 지인들에게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엔 암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하니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주님의 지혜로 비춰주시길 청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동창의 말은 제 가슴에도 칼이 되어 박혀버렸고 공황장애로 겨우 한정거장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에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묵주화를 돌리고 문득문득 화살기도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저를 위한 기도도 정말 간절합니다. 청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쩐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잘못된 일인 것 같아서 이내 저를 위한 기도는 멈추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 특히 저를 위해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은 제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지척고 몸은 기운을 잃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참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엾은 처지는 언제나 주님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죠. 치유 기적을 전해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노라면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저도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시던 날 길에서 만난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율법에서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를 끊임없이 흘린다는 건 생명의 기운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로 이해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분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그의 몸이 닿은 모든 물건과 장소와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단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여인의 처지는 참 안쓰러웠답니다. 그를 만나면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니 그녀 곁에 머물 사람이 어디 하나 있었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혼자인 것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 결국 죽고 말 거라는 공포였을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당시의 의사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죠. 더 이상 빼먹을 재산이 없다는 걸 눈치챈 일부 못된 의원들로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짐작도 해봅니다. 그런 여인이 무슨 용기로 군중들 속에 머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주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의원을 방문했다가 같은 병자들에게서 듣게 되었을까요? 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나병환자도 고쳐주셨고 나인이라는 고울에서는 주군이도 되살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회당장도 체면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외동딸을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간절히 모시고 싶어 했었죠. 그날 마을에 모인 군중은 신기한 마음에 주님을 애워싸고 이리저리 밀쳐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자는 주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죠. 그렇게 하면 12년을 고통스럽게 앓고 있던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죠. 여자는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마음을 졸이면서 군중 안에 숨어 기다리던 그 순간보다 지금 더 겁이 났을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아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동안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허락 없이 거룩하신 분께 부정한 손을 대었으니 불호령이 떨어져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병에서 벗어나 정결해졌음을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자기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 저도 큰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였으니 주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옷자락 술에 제 손을 대겠습니다. 아플 때의 진정한 인내는 내가 허락한 병을 앓으며 온갖 고통 속에서도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병이 내 일을 못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또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 악함이 병의 일부가 아니라면 두통이 완화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곳에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불편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병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이것은 내가 병을 숨기거나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증상을 과장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의사에게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며 인내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여라.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플 때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지치고 배고플 때 나는 너를 맹대하지 않는다.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소리 지르는 것 또한 당연하다. 내가 시련 중에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아프거나 지치거나 배고플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어느 수녀님이 바친 아픈 일을 위한 기도로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느니 주님께서 지상에서 연을 맺어주신 그가 앓고 있습니다.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온몸으로 생생히 겪어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 홀로 겪고 있는 고통을 주님만이 아시니 주님 그에게 손을 대시어 말씀해 주소서 내가 짊어진 고통을 주님인 내가 알고 있다고 외로운 그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었고 이제 너와 함께 고통을 아파하고 있다고 비록 내 손에 힘이 풀렸어도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 간절함을 들어주소서 병치레가 하루하루 길어지면서 해맑고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하는 위로는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그에게 속삭여 주소서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리고 있다. 세상을 이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 어깨에 기대어 숨쉬고 눈물 짓고 희망하라. 만일 제가 믿음이 없이 기적만을 바란다면 주님 저에게 아픈 일을 들 것에 실어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이들이 지녔던 믿음을 더해주소서 저의 믿음으로 그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그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은 진정 하느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세상에 외치게 하소서 아프기 전에도 아플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사랑이신 주님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의 모습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홀로서기가 걸맞았던 그가 갓난아이처럼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곁에서 돌보며 주님께서 지니셨던 가엾은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역사 편편히 그의 빛과 어둠 고민과 상처 죄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당신을 만나 진정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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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